5 3 3 4 4 4 4 어떻게 할까? 이게 29살이 보여야 되죠. 잠깐만 여기가 앞이다. 아닌가? 여기 앞인가? 여기 앞인 거 같아요. 아 여기 앞이야. 그래서 여기에 여기를 줍고 여기에 그럼 20 하트 어디 있다가? 이 감각 쪽으로 빨리 붙여! 붙여! 저기 붙여! 불 부셔봐, 불 부셔봐라. 불 쳐. 안 뜨거워? 뜨거지려고 하고 있어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저기 바람 막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. 저기에 바람막이 가져와주세요. 불 꺼야죠, 불. 방에 불? 네, 불 꺼야 돼요. 자, 불겠습니다. 자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김석진. 생일 축하합니다. 아이고, 귀엽다. 아이고, 귀엽다. 자, 지지, 초음을 풀어주세요. 야, 기대도 안 했다가. 자, 소음 빌려, 소음.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았다. 나 왜 딱딱질이 자꾸 나오는 거. 미래로 달아. 아, 고맙다. 야, 고맙다. 누가 준비했지, 야. 사진이 왜 이렇게 치명적이야. 형, 다 같이 준비했죠, 다 같이. 태양이 미션. 형! 멤버밖에 없죠? 야, 멤버밖에 없다. 아, 나 왜 짱하지? 어제 내내 그 연락 오는 사람 온다고 징진대. 아, 나 어제 새벽 1시까지 기다렸는데 그 엄마랑, 그 다음에 제이홉이랑 회사 분 두 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명밖에 안 오더라고. 나도, 나도 보냈잖아. 형, 너네 1시 이후였어. 형. 12시 이후에 40분이었거든요. 저는, 형, 나. 오자마자 바로 생일 축하했어요. 형만 안 내줘야지. 나 딱딱질 개 쏟아. 태영이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한 열 명 정도한테 와 있더라고요. 태영이 친구분들 한 여섯 분 정도가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준 거였어요. 16명으로 들었어요. 지금 정성. 고맙다. 형, 마지막으로 이거. 애, 애, 애 야. 애, 애, 애! 애, 애, 애! 아 진짜 바로 앞에다 했네? 감사합니다.